형준씨. 자 마지막. 돌아가면서 얼굴 몰아주기 해주세요. 형준오빠랑 규종오빠랑 잘할 것 같으니 영생오빠 빼기. 돌아가면서 몰아주기. 돌아가면서 몰아주기. 한 명 몰아주기. 요즘에 셀카 찍으면 한 명 몰아주는 거 있잖아요. 몰라요? 외모 몰아주기. 한 명이 이상한 표정을 짓고. 아 이상하게 하면 되는 거구나. 제가 이거 진짜 하면 여러분들 실망합니다. 나도. 나는 진짜 몰아. 한 번 해보자. 그러면. 우리 한 번 볼게요. 한 번 보자. 나만 볼게 한 번. 나는 몰아주기 하면 진짜 제대로 몰아줘. 형준이는 안 몰아줘. 맞아요. 내가 예전에 해봤어요. 나는 진짜 얼굴이 되게 망가졌는데 형준이는 망가진 게. 막 이런 걸로 망가진 거예요. 그럼 한번 보여줘봐. 해봐. 제대로? 해봐요. 내가 보고 내가 똑같이 할게. 근데 내가 평소에 하는 것보다 좀 덜 망가지는 걸로 해서 보여주겠어요. 그렇죠. 80%만 보여주세요. 누구 몰아줄까요? 규종이 몰아주죠. 그래. 그래? 응. 그럼 난 가만히 있으면 되죠. 뭐 할 거예요 근데? 얼굴 몰아주기. 형준 씨 얼굴에 주목하세요. 어떻게 하는데? 하나 둘 셋. 얼굴 망가 틀면 돼. 어떤 거 보여요? 이거 보는 거야? 하나 둘 셋. 그렇지? 그렇지? 이게. 알았어 알았어. 이게 뭐야. 영생이 형 몰아줄 때 다시 해볼게 내가. 앉아봐 형 빨리. 나 몰아주기? 우리 생방이라 시간이 이제 한 명만 몰아줘야 된대요. 그만 몰아줘야 될 것 같아요. 나는. 이거 봐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나만 망가진다니까. 영생이 형 제대로 몰아주자. 아니 못 믿겠는데. 제가 해볼게요. 제대로. 자. 하나 둘 셋. 네. 네. 여럴 줄 알고 안 했지? 아까 아까. 이거 이거. 맨날 하겠다. 지금 어떻게 했어 교정이? 귀여운 표정이잖아. 안 했지 너? 못 봤어.